적금은 이리로 옮겨놨어요. 비밀번호도 적어놨으니까 쓰시면 돼요. 아이고, 뭐하니가 내 살리겠다. 내 이 돈은 꼭 갚을 테니까 내 걱정 마라. 그러고 누구 고모한테는 비밀인 거 알지? 걱정 마세요. 나갈 때도 조심하고 요 앞에 누구 고모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 내. 네. 네. 아이고. 니가 왜 그 방에서 나와? 아, 할머니 파스 붙여드리느라. 그럴 때나 쳤지. 어, 이사 준비도 잘 돼가? 아, 그게... 네. 살림살이 다 새로 사야지.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.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. 전 걸리면 밥솥이나 해줘요. 에이, 뭐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? 뭐야. 냉장고 어때, 냉장고. 아니면 TV 어때? 50인치 큰 고르다. ㅇㅋ 아, 저기서.